네 제가 요즘 다리가 아주 부어서 찾아봤더니 이런 제품이 있네요. 센트라겐 이라는 제품을 찾아봤습니다. 이 제품은 뭐 겉으로 봐서는 그냥 그렇구요. 내용을 보니까 냉물, 추출물, 셀렌, 거기에 무슨 기억력과 혈액개선에도 좋다고 그러고 비타민C, 옥수수검도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사방팔방 다 좋습니다. 저도 이걸 한번 먹고 다리가 편해지는 걸 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종로에선 구할 수가 없어요. 종로통 약국에서는. 그래서 간신히 제가 구입은 했는데 종로보다도 더 싸게 구입을 했답니다.